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지난번에 사주 관련해서 찍은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너무 좋게 나와서 저도 원래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지 않나 싶었는데 사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많으셔가지고 오늘도 또 사주풀이 영상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주의 오행 중에 목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이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같은 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 만세력 사이트에 가면은 자기 생년월일을 딱 적고 만세력을 딱 뽑으면은 요즘 색깔별로 다 나와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한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 있냐 어느 위치에 있냐 만나 적냐에 따라서 사주의 어느 특징이 갈립니다. 사주는 하늘과 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간 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청간에 있는 글자를 청간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한자들이 지지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청간에 하늘에 열 가지의 한자가 있는데 그중에 갑과 을이 나무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근데 밑에 인이라는 글자랑 묘라는 글자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인이라고 하는 글자랑 똑같은 거고요.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요 묘라고 하는 글자랑 똑같아요. 기질상?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똑같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우두머리 기질을 많이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너 갚질하냐 나한테? 어? 우두머리 기질로 나한테 갚질하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거고요. 이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나무에 있어서 가지고 덩쿨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옆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식물들을 보통 을의 기운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양의 기운을 가진 게 이 갑이고 을의 기운이 음의 기운을 가졌는데 항상 이 음량의 논리에서는요. 음이 강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더라도요. 소나무 이런 거에다가 덩쿨이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간 거 보셨어요? 양의 나무는요. 갑목의 나무는요. 이 덩쿨을 이렇게 타면요. 빛을 못 받아서 결국엔 죽어버려요. 남자랑 여자의 그런 논리에서도 남자가 강한 거 같아 보이죠. 소나무처럼 쭉쭉 뻗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적으로 강한 거는요. 이 을의 기운이 더 강합니다. 오래 살고 생명력이 더 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사주에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 아 그런 남자 나는 남자의 기질. 경쟁하고 라이벌을 기지고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을의 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아 나는 생활력이 강하고 끈기 있고 지구력이 강하다. 생명력이 강하다. 이렇게 삽초 같은 생명력.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기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 사주상에 어떤 역할을 못 하게 되냐면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두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나무는 움직임을 표현해요. 어떠한 부분이 일어났을 때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기질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끈기, 인내심, 변화를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약해요. 그래서 항상 하고자 하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질을. 그러니까 이런 나무의 기질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주에 나무가 없으면 굉장히 이성한테 의존을 많이 해요. 상대방한테 의존을 많이 하고. 이런 의존적인 성량이 많이 띌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적당하게 잘 있다. 보통 한 개, 두 개 있는 거 적당하게 있다 하면은 그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갑은요. 내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사주상에 갑의 글자가 많은 사람들은요. 장녀, 장남의 역할을 꼭 하게 됩니다. 회사에 가서도요. 내가 말단 직원이지만 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있어가지고 라이벌 경쟁, 투쟁심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직이 싫어하는 성격.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기부여 삼아가지고 진치적인, 진보적인 그런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갑이 너무 많고 을이 너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조금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가 숲에 가더라도 숲에 나무가 너무 빽빽하면 어때요. 그늘이 안 되죠. 습하죠, 오히려. 그래서 그럼 좀 갑갑한 거야. 융통성이 없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을이 많은 사람들은 덩쿨이 막 우거진 거거든요. 똑같아요. 을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집착을 많이 해요.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갑이 많은 사람들은 군대, 계급사회,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회들 있죠. 직급사회. 이러면 그냥 까라고 하면 까잖아. 융통성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을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모인 곳은 파벌을 막 나누죠. 네 편, 내 편. 너 내 편이야, 네 편. 이렇게 파벌을 많이 나누더라고요. 그런 성량. 집착하고 주변 사람들을 자꾸 나누려고 하고. 그런 성량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사주에 을이 많다. 아, 이 좀 집착이 있겠구나. 사주에 감이 많다. 융통성이 없겠구나. 감을이 막 많다. 두 개 다 많다. 두 개 다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든지 사주상에서는 다자 편하라고 해서 한 두 개 정도 있다고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고 주인 분들 사주를 뒤져봐요. 나무가 몇 개가 있냐, 있냐, 없냐, 맞냐, 적냐 이걸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MBTI처럼 그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유추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재미있으신 분들은 사주풀이의 세계에 입덕을 하신 거다 생각을 하시고 하늘의 도령의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음량오행, 그 중에 오행 중에 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주상에 이 나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생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활동력이 있어 보이고 이 나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순수함과 활동력을 뜻해요. 어린아이들 보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이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봐도 아, 저 사람 참 순수하고 활동력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 사주상에 나무가 있는지 이런 기질을 어떻게 잘 살려야 될지 고민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삶에 훨씬 더 풍부한 지혜와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